1. 복음의 동역자 오늘은 복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달라.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동행하고 나중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말씀사역 또 예배사역 가운데 앞장섰던 지도자가 되고 그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됩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이라고 하는 건 고난과 비슷한 말씀이죠. 어떤 연단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디모데도 그에 준하는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많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델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연단을 통해 성장했듯이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연단의 순간에도 디모델은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디모델을 향해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가면 군산 앞에 거대한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가 있습니다. 여긴 차도 갈 수 있는데요. 이 새만금 방조제가 끝나는 곳에는 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졌지만 다리가 놓여지기 전만 해도 그 섬들을 고군산 군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사는 유인도 15개를 포함한 여러 개의 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고군산 군도에서 제일 유명한 섬은 바로 선유도라는 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고 놀러가기도 하는 섬입니다. 그러나 그 선유도 말고도 그 주변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그 섬들 속에 거의 대부분 사람이 사는 섬에는 여지없이 우리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선유도는 그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섬인데 약 400명 주민이 있고요. 그 섬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 무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이 무녀도를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친구 목사님이 그 무녀도에 있는 성결교회, 고군산 중앙교회 담임목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청년들과 함께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기도 했고 또 교회에 부서졌거나 지붕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을 무녀도를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년, 15년이 지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고군산 중앙교회는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한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15년 정도 심의 기간이 된 때였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섬에 사는 거 답답하지 않느냐. 섬에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일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며칠 왔다가도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닐 상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프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었죠. 더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학교는 전교생이래 봐야 지금은 8명이고요. 그때만 해도 좀 많아서 그렇지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이 목사님 자녀들이 다 다니는 거죠. 자기 또래가 없습니다. 전교생이 15명 정도 되니까 그냥 반을 두 개로 나눠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은 걱정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물론 답답하고 고립되고 걱정되는 것도 많지만 힘든 것도 많지만 내가 이 섬에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선배 목사님을 만난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선유도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도 물론 문여도보다는 큰 곳이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 목사님은.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함께 매주마다 모여서 근처에 있는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저희보다 한 15년 정도 선배이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데 왜 이렇게 나도 이름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훌륭한 분 같으면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지난 월요일도 원주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도 하고요. 그때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은 다 서울신학대학을 나오니까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이라고 해서 한 명씩 상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들 상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부부가 받으셨는데 올해 수상하신 분이 바로 선유독교회 목사님 부부였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시상식장에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섬에 들어가서 30년 넘게 섬과 함께 살고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고 섬 주민들 사이에서 녹아들어서 그렇게 사신 30여 년인데 이 자리에서 모든 교단의 목휘자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 북차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는 그 상을 받으시면서도 그 흔한 수상소감 한마디 없이 인사만 꾸벅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사도바오리 디모델을 인정하고 에바브로디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의해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사역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 그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라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있을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너는 나의 동역자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이 좀 기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빌리포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왜 파송이 됐냐 하면 사도바올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바올은 몸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올을 좀 도와주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두 가지 일을 대표적으로 하는데 첫째는 실제로 이 사도바올을 옆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간호하고 돕습니다. 먼 길을 온 거예요. 빌리포 교회부터 이 감옥까지 왔으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리포 교회 교인들이 바올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전달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물질들이 있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바올을 실제적으로 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바올이 그는 나의 형제고 그는 나의 동역자고 그는 나와 함께 군사 같은 사람이다. 군사가 된 사람 같으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러면서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형제는 서로를 돕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주안점을 돋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있을 형제교회 방문 예배입니다. 연초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조를 짜서 교회를 선정하고 선정된 교회를 미리 가보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답사를 하는 기간들이 수개월에 걸렸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교회이긴 하지만 다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할 때에 우리가 여럿이 우 몰려가서 혹여 잘못하면 마치 우리는 무슨 큰 교회나 되고 우리는 무슨 능력이나 있고 당신 내는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개 교회를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열 개 교회를 선정할 때의 1순위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1순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거리가 가까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열 개 교회 중에 다섯 개 교회는요.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채 3km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가까운 데에 우리 성결교회가 있었어? 라고 놀라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앞으로 수두 없이 다녔지만 여기 우리 성결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 하는 분들 제법 되시리라고 예상합니다. 관심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갔다 오신 이후에는 아마도 앞으로 그 길을 오고 갈 때마다 교회가 생각나고 목사님이 생각나시리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열 개 교회 중에 다섯 개 교회는요. 상가 교회입니다. 상가 교회는 본인의 토지, 그 교회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이 상가 교회 형태는 하나의 빌딩 안에 한 부분을 마치 사무실처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가 교회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과 한국인이 세운 외국의 교회만 존재할 뿐이지 사실은 이런 형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건축가는 상가 교회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콜라보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고. 상가 교회를 개척할 때 대개 어려운 재정, 재정과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나 예배 드릴 사람들이 있어서 상가 교회를 시작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문하는 교회 중에 다섯 개는 상가 교회, 안디옥 교회, 세상을 비추는 교회, 봄내 교회, 새소망 교회, 좋은 나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개척하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개척한 교회, 그리고 상가 교회들이 빚는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한 명 예배들이든 만 명 예배들이든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는 숫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적고 또한 재정이 적으면 그만큼 기회도 적게 됩니다.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개척교회, 상가 교회들 그 중에 누가 가장 큰 희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선택한 목사님 부부는 차라리 감당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은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분위기에 있으면서도 정작 누려야 할 교회의 문화, 교육의 혜택에서는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학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발표회와 같은 우리로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유년의 추억이 이런 개척교회, 상가교회의 목사님 자녀들은 그런 추억이 있을 수 없는 것, 교회의 또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정말 헌신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해준 부모님에 대해 존경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또 한편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그 다섯 개의 상가교회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형제교회를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 우리 선교원금도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바올에게 헌금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물질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형제교회를 방문하는 이유는 협력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하기 위한 거예요. 함께 일하기 위한 거예요.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만으로는 춘천을 복음화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거죠. 멀리 화천과 또한 가평도 갑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시골교회입니다. 농촌교회죠.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요. 아마도 오늘 방문하시는 교회들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들은 놓여져 있는 의자와 자리가 평소에 꽉 차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오후에 형제교회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들으실 때에 지금 내가 앉는 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자 그 자리에 지난 수년간 단 한 명도 앉아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는 물론 두 명이 앉아있던 천명이 앉아있던 똑같이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더 힘이 날까요? 자리가 텅텅 비어있을 때 힘이 날까요? 자리에 꽉 찼을 때 힘이 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에 사람이 많을 때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좋은 설교자는 회중이 만든다는 설교와 경우도 있어요. 회중들이 좋으면 또 회중이 많고 그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하면 설교자는 명설교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배 들으실 때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집중해서 우리 정말 이 앞에 그 교회에 방문한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여기에 세우시고 이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선의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모두의 인정받는 것처럼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인정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크게 아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받고 함께 협력하면 아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에 누군가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저는 큰 격려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순정하고 협력하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향해서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군사가 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전우라고 합니다. 전우. 비장한 단어 같아요. 함께 군사가 된 사람은 같이 전쟁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형제도 중요하고 동혁자도 중요한데 이 전우, 군사가 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날 지켜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같이 같은 어떤 운명공동, 생명공동체라는 표현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 간에 전우외로 뭉쳐지면 얼마나 단단한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지난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입니다. 이 부활절날 스리랑카의 행정수도가 콜롬보라는 도시인데요. 콜롬보를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총 8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몇 명이 죽은지도 스리랑카 정부가 몰라서 공식 통계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엊그제 금요일에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만 253명이었고요.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테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중에 절반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호텔에서도 폭탄이 터졌지만 교회에서 터졌어요. 특히 이날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있었습니다. 생존자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나는 들어가질 못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범인이 누군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 IS라고 하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IS에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IS가 스리랑카로 직접 간 게 아니라 알려지기는 IS가 후원을 하고 NTJ라고 하는 스리랑카 안에 있는 이슬람 극단적 원리주의 단체가 테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폭탄을 터뜨렸느냐 보니까 대개 폭탄을 가방에 넣고 사람들의 안 속으로 들어가서 자살폭탄 테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도 13명이나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부활절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뻥 터지는 소리가 나고 눈을 떠보니까 피가 강같이 흐르고 그 건물이 뚫리면서 모든 잔해가, 그 먼지가, 분진이 눈처럼 내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던 거죠. 지금 스리랑카 전국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는 전체 인구의 70%가 불교인이고요. 10%가 무슬림이고 기독교 인구는 채 7%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스리랑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이분들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자고 할 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스리랑카가 말도 안 되는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스리랑카는 명확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 올 때마다 안전한 건 당연하고 예배당에 오면 편해야 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마음은 평안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 오늘 죽을지 몰라 폭탄 터질지 몰라 내 아이도 죽을지 몰라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가 바로 주 안에서 군사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그런 주의 군사로서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사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교사명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서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맥없이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의리는 동역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감정, 내 기분을 평화롭게 하면 만드는데 교회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에바브로지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아파도 자기가도 아픈데도 바울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사명을 위하여 일했던 그 에바브로지도처럼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이랬던 디모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제고 동역자고 군사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깨어서 죽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